아, 저게 우주 전기 뱀장어라군요. 그런데 데모스님께서 왜 이런 걸 보내신 걸까요? 흠... 얼른 지구를 정복하라는 메시지인 것이다, 냥. 체인지 바보이! 으악! 뉴스에서 본 그대로야! 불쌍한 물고기... 별승! 아래쪽에 뭔가 보인다! 어? 저게 뭐지? 분석결과, 1999년 한정판 미드쉽 엔진 스포츠카 405 혹시, 이 장난감 스포츠카도 도봇으로 변신하는 건가? 오! 좋아! 해보자! 에? 막 끼운 게 뭐이들인가? 아니, 워치의 주인이다. 하하, 안녕! 흠, 겁쟁이 녀석이군! 겁쟁이지! 히익! 히앗! 난 겁쟁이가 아냐! 어? 뭐? 우리도 아냐! 히앗! 북동쪽 해안에 문제가 생겼다! 히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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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!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! 레오카이저! 출동하자! 응! 좋았어! 히앗! 잠깐! 어? 신중하게 생각바람! 레오카이저에게 수중전은 심하게 불리하다! 히앗! 그럼 어떡해! 히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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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체의 주인! 내가 있잖아! 나 캡틴 잭은 물속이건 물위건! 어디든 문제없지! 요호! 우와! 그게 정말이야? 날 풀어주면 악당들은 내가 뼈도 못 차리게 해주지! 에이, 좋아! 널 한번 믿어보겠어! 히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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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앗!